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어플리케이션과 함께하는 주마출 스마트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 주마출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 가능하시고 또 유선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들과 직접 통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접수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지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일산업과 SK하이닉스, 아프리카TV, LG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LG디스플레이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아이디 수익님이 올려주셨는데요. 향후 전망과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자 오늘도 하나대투증권 김준현 팀장님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디는 수익님이신데 수익이 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LG디스플레이 친절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딱 한 종목을 꼽자면 바로 LG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주마추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시장에서 가장 트렌드를 형성한 종목들을 빠르게 하실 수 있고요.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워낙 오늘 반등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대형도가 6.7%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 아시겠지만 LG디스플레이에도 오르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강했던 코스닥이 오히려 오늘 좀 빠지죠. 엔터주 그동안 놀자주라고 평가됐는데 너무 놀았나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LG디스플레이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 삼성중공업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칭 경기 민감지라고 불리워지는 종목들이 반등을 함으로써 코스피 시장이 약간 좀 저가 밀레이터 발생했다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뉴스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뉴스를 보시면 아주 좋은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죠. LG디스플레이 업황 개선 기대감의 강세, 증권사 호평,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들 이렇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LG디스플레이 주가 흐름 추세를 보면 굉장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주복으로 봐도 역시 많이 좀 빠졌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 거라는 어떤 우려감들, 업황에 대한 건 계속 안 좋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지난 주중만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이 안 좋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얘기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부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바로 그 타이밍에 아이폰 6가 예상보다 일찍 출시될 거라는 어떤 그런 모멘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투자자 동영을 받더니 기간이 52만 주나 승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분위기는 LG디스플레이의 추세를 돌리는 그런 의미 있는 반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많은 시장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로써 외국인도 주춤 매도세가 덜 나오고 그다음에 좀 반전하지 않을까 종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간에 이런 강화 승매수를 봐서는 향후에 LG디스플레이의 어떤 실적 전망치를 좋게 보는 거 아닌가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또 업황 사이클의 기복이 있는 게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맞죠.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정확하게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흔히 말해서 호황일 때 너무 주가가 좋다가 불황 국면을 접어들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불황 국면 끝머리에서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오늘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계속 들고 가시면서 향후에 좀 추세의 흐름을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오늘 급등했는데요. 자세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빠른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여러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디지텍 시스템 매도 의견 저희 김치북 매니저가 주셨고요. 아프리카TV는 오늘도 단계 쫙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죠. 우리 김현봉 매니저가 신작 흥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트리엑 아이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 황전한 매니저가 주셨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라고 글을 올리셨는데 일단 보유를 하시는데 좀 반등이 나오면 물량을 좀 줄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롯데 칠성도 음료 가격의 인상이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우리 이병석 매니저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우리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김현봉 매니저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했는데 이미 좀 모멘텀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멘토스 전문가들이 빠르게 상담을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과 직접 통화하실 수 있는 유선전화 상담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손실중님이 올려주신 현대로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29,300원이라고 하시고요. 앞으로 전망 좀 궁금하니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요. 팀장님께서 오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사실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바닷건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보겠습니다. 주몽을 보시면 상장한 이후에 사실은 주가가 별다른 모멘텀을 못 받고 쭉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바닷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센티멘탈한 측면, 펀드만탈한 측면을 봤을 경우에 특별한 모멘텀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철도 차량과 관련된 독점적 수주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건 최근에 들어서는 이다지 펀드만탈적으로 큰 모멘텀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을 보면 바닷건에서 기관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은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2만 9천 원 내지는 2만 원대 후반에서는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내용을 좀 보면요. 최근 들어서 수주와 관련된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그런 악재가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현대종합성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철도 차량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좀 됐고요. 아마 2월, 아 지금 죄송합니다. 3월 한 20일경에는 러시아 의회에서 코로나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되면 이런 악재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등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의미해서 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상담 감사드리고요. 주말 아침 오후에도 상담 계속되는데요. 잠시 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주말 출 종목 상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